주의하세요. 지금 플레코를 듣는 당신. 만약 지금 당신의 기분이 매우 유쾌하거나 오이처럼 상큼한 상태라면 듣지 마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로 당신의 기분이 존나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전개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네, 저는 미스테리기의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좀 더 길게 하라고 했으니까. 강복사는 유부남 프리랜서. 안덮어립니다. 한 주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녹음하고... 한 주 지났나요? 아니죠. 우리 좀... 보름, 보름. 보름씩 만나고 있으니까. 안더팔림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 어제 날짜가... 12월 6일이었나요? 네. 광화문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치. 우리 다 같이 갔잖아. 그렇죠. 다 같이 있었죠. 광화문도 갔다 오고. 내지 가가지고... 저희... 저랑 강대리랑 메르미는 좀 빨리 왔어요. 갔다가. 그리고... 도파리는 좀 오래 있었고. 네. 너의 그... 거기까지 갔었다며? 100m 앞까지. 네네. 기와를 보고 오셨죠. 푸른 기와. 기와가 보이더라고요. 어쩌다보니 떠밀려서 선두에 섰었다고. 어쩌다보니... 어쩌다보니... 거기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아... 힘든지. 거기 앞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대리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되게 좀... 가슴 한 켠이 뜨거웠었대. 자면서... 뭘 준비한 것 같아. 잘나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여운이 좀 남아있던 거예요. 나도 그랬어. 잠깐 좀 깨작깨작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 원래 시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읊어주세요. 네. 한번 읊어볼게요. 당신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힘이 되었습니다. 잔잔한 세월을 살고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깁니다. 당신을 놓치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멀어졌습니다. 또 한번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멀어졌습니다. 두렵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희미해질 그림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대가 말합니다. 당신도 슬퍼질 거라고. 당신도 아파서 주저앉을 거라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그대 옆에라도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내게 다가올 수 있을 때까지 촛불 밝혀 꺼지지 않게 지켜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라를 자기의 애인 생각하듯이 쓴 것 같아요. 진짜 강대리님이 쓰셨어요? 네 제가 아직 졌었어요. 의심병? 아니 카카오스토리 가면 이런 거 잘 써. 몰랐어. 제가 시문학 동아리에 전 해장 출신으로 시문학 동아리? 여기서 좀 약간 울컥하던데?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강대리가 시 쓰는 거 좋아한다는 거. 관심 좀 가죠.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얘 카카오스토리 가면 많잖아 이런 거. 그래? 헐. 저는 카카오스토리 안 해가지고. 잘 안 보게 돼. 아무튼 썼는데 쓰면서도 좀 기분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원래 눈물이 많아 얘가. 저도 가끔씩 시를 쓰긴 하는데. 얘 거는 공개하기가 좀 가능해요. 다음에 써놔. 저는 너무 비판적인 거 많이 해서. 그 광화문 갔다 온 거 말고 다른 일들은 없었어요? 다들? 저는 뭐 자료 조사하고 광화문 같다고. 그 밖에 없는데. 저는 저번에 우리 9.11 했었잖아요. 그게 미국이 그거잖아. 세계 평화를 자청하면서 무력에 의한 전쟁 근절이었잖아요. 테마가. 근데 이게 건담에도 나온다? 더블어 건담 보면 왜 이게 단체들이 있어. 쏘레스타비인가? 얘네들이 저거거든. 똑같은 테마야. 무력에 의한 전쟁 근절이야. 근데 거기서도 막 갈등하거든. 무력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강대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메르미 씨는 건담 얘기할 때가 젤로 행복해 보이네. 눈이 반짝거리나요? 근데 아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괜찮아. 나한테는 까미우 랑그레님 그렇죠. 신세가 하고 있어 나들. 다들 듣고 있다고 지금. 랑그레님 님 요즘 안 보이시는데? 아니야.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게 아동만화인 것 같아도 은근히 그런 게 코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재밌어서 보는데. 메르미 씨는 잘 들었고요. 하하하하하하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당한다고. 저는 그랬어요. 얘기하고 싶었다고. 다들 뭐.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일단 얘기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부터 시간이 일주일이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요. 준비하는데 이틀 편집하는데 이틀 하면 저도 근데 영화도 봐야 되고 그치. 영화도 중간에 몇 볼 바뀌니까 하하하하하하 와 기습공격이다. 하하하하하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 했을끼. 한 고수하시는 분이 자꾸 영화를 바꿔요. 중간에. 하하하하하 개요도 바뀌어요. 개요도. 개요도 바뀌고. 하하하하하 침묵으로 일관한다. 빨리 나 댓글 읽어. 하하하하하하하 관심 없어. 댓글 좀 읽어주세요. 하하하하하 자넨 꿈의 뭔가님이. 하하하하하 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데. 9.11 이 당시에 이제 상병 휴가 중에 있으셨대. 오. 방송이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용서받지 못한 자로 방송 부탁하신다고. 안그래도 이거 생각 중에 있었거든. 그 다음에 미공맨님. 이번 방송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진행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입담과 진행력에 업된 남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기서 제일 좋았던 말이 무도는 제 방송을 보더라도 블랙호는 바로 들으신대.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그런데 교육방송이냐고. 그래서 교육방송은 아니고 영화를 좀 더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소개였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아니 좋아서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카페라떼님께서. 메르미님. 항구수님. 강대리님. 안도팔님. 어떤 분들인지 되게 궁금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강대리님이 제일 궁금하시대. 하하하하하 저도 오늘 처음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강대리님. 강대리님은 동갑이신 것 같고. 항구수님은 뭔가 착한 오빠 같은 느낌. 됐어. 죄송하지만 노는오빠로 썼던. 댓글 똑바로 읽어주세요. 노는오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메르미님은 무척 못생겨실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 정확하십니다. 하하하하하 메르미님은 틀림없네요. 무척 이쁘실 것 같다고. 출근길에 오빠들 언니가 재미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시아님. 복면수다 듣고 알게 되셨대. 블랙컬 방송도 흥해라.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려고 님이 메르미 이렇게 불러주셨어. 내가 이럴려고 님이 대한민국인하님. 그 다음에 씨짱님께서 공포영화 이런거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는데 훅이 보니까 훅 당기신대. 그래서 볼까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저희는. 무서운게 안돼. 그 다음에 낙동베르그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씨팟? 씨팟이셨나? 발음 잘해야돼요. 씨팟. 열팟. 열팟. 팟 열개. 그 다음에 예주아빠님께서 112 신구센터 이쪽에서 군생활을 하셨었대. 그래서 순찰차가 112 통화내용 동시에 실시간으로 무전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대. 그 다음에 신고전화 받는 녹음 듣고 너무 열받으셨었나봐. 그 우원춘 사건 신고전화 내용이. 아 네. 저희도 방송하면서 진짜 그랬죠. 그 다음에 캐롤어 대장님이 네 분 덕에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강소방관님께서 현직에 계시잖아. 지금. 네네. 그래서 신고시스템 뭐 이런거에 대해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뀨탱님. 그때 뀨탱이라고. 뀨탱이. 정확하게 발음하나면 어떻게. 뀨탱님께서 한국손님들이라고 그랬잖아. 네. 뀨탱이 그거잖아요. 뀨 이거. 어 그거같애. 네. 안도팔린 강대리님 이름 못 적어서 죄송하다고. 아 괜찮습니다. 두 분은 뭔가 블랙홀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오른팔이랑 왼팔 같으세요. 차라리 한국손님들인 안돼요. 지정이 됐어요. 아이덴티티 같은 그 다중인격. 이것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생각중에 있어. 네네. 저희 처음 할 때부터. 네. 그걸로 해가지고 주제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팔꿈치 깎는 노인. 아이디가 되게 아파. 그치. 9.11 테러 때. 아마 이거 생방송으로 보신 분은 다 그러셨을거야. 9.11 테러 그 실제 영상 보셨을 때. 영화인 줄 알았어. 나도. 다 안믿었죠. 깎는 노인님도. 자기도 그러셨었다고. 그 다음에. 미공맨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블랙홀 과다 청취로. 현기증이 올 것 같아요. 빨리 다 올려주세요. 저희 다 올린거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미천바랑남. 그리고 잠보다. 우선순위로 듣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부산아재님이. 부산에 네 분 오시면. 회 쏘시겠대. 회 한사리 쏘리라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걸 제가 봤어요. 부산아재님이 말씀하신 데. 있었던 게 맞습니다. 신도시. 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메르미가. 제 킬러이거든. 혼자 막. 세 접시 먹는데. 부산아재님. 어쩌시려고. 진짜 갑니다. 그날. 진문서 들고 오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캐롤 로 대장님이. 메르미 웃음소리. 참. 시원하고. 듣기 좋다고. 메르미 많이 웃게 해달라고 해주셨고. 에로 건축가님께서. 그. 1960년대 영화에도. 한여라는 영화가 있는데. 관객한테 말을 거는 영화가 있었다고. 알려주셨고. 그게 이번에 리메이커 했던. 한여. 원작 영화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대전 방탈출 마스터키님께서. 건의사항을 주셨는데. 다음 방송을 좀. 예고화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영화가 계속. 중간에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아무튼. 은은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다운받아서 듣는 거니까. 제목을 보시고. 영화를 보고. 그래도 되네. 후에 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치. 영화리뷰. 영화리뷰 방송이. 스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모르고 보는 방법도 있지만. 본 다음에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더 온전하게 즐기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목 보시고. 영화 보시고. 방송을 들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되겠다. 근데. 그 대전 방탈출. 여기가. 카페 하신대. 그래서. 블랙홀 청취자라고 하고 오면. 할인 되냐고. 당연히 해드리시겠다고. 아 진짜. 음. 그래서. 내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대전에 거기 같아. 은행동에 있는.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탑. 근데 되게 재밌대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친구들도 한번 갔었는데. 그게 약간 팀처럼 갔대요. 남자 몇 여자라 했는데. 그때 아무도 몰랐어. 메르비만 알았어. 근데 거기도 막. 조금.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자기들이 막. 건방지게 간거죠. 뭐. 우리 정도면. 뭐. 금방 나오지 않겠어. 근데. 나중에 cctv에. 포기포기. 아. 그렇게 어려워. 이게 좀 어려운 것도 있대요. 근데. 매번 테마가 좀 바뀌나봐. 내가 여기. 전화 걸레다가 말할 테니까. 마스터킹. 거기. 인터넷에 전화번호 있더라고. 네. 한국 스님이 저런걸. 진짜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고. 메일 보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스케이프탑. 하하하하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전화를 안해봐가지고. 다른데 광고에 주시는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 가실 분들은. 블랙홀 청취자라고 하시면. 할인이 된다니까. 하하하. 오늘 또. 재밌는 댓글. 네. 참 재밌어. 그지. 댓글보면. 진짜 활력소가 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좋은게. 피드백을 해 주셔서. 되게 좋은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아. 배워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방송하는거에. 오류가 있으면. 네. 즉각 즉각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수정 가능하니깐요. 저희 다 바보라서. 하하하. 공부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구요.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네. 네. 스릴러 영화소개방송. 블랙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웃집소녀입니다. 음. 이게. 영화 보고서. 우리. 분노를 금치 못했죠. 이든레이크는. 이든레이크는. 이든레이크가 중학교면은. 이건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네. 제가 보자마자 바로 문자 했잖아요. 이런. 맞아요. 분노가 담긴 문자를 바로. 아 되게 열받았어요. 이런게 실화라니.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네. 이 영화는 일단 소설이 또 바탕이기도 한데요. 실화가 있었고. 그게 소설화가 됐고. 이걸 가지고 영화가 두 개가. 영화화가 됐는데. 하나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웃집소녀. 원제는 더걸 넥스트 도어. 이거랑 아메리칸 크라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되게 유명해. 그래서 둘 다 같은 소설. 같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맞아요. 영화는 오히려 수위가 낮고. 다 못 담아. 일단 15세 기준 관람이라서. 엄청 충격적이거나 그런건 없지만. 화가 나죠. 어떻게 닝겐이 이럴 수가. 인두껍을 쓰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보면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이 사건. 어떤 실화에요? 음. 그게 베니체프스키 대 인디애나 죽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우리 오프닝에도 말했듯이. 기분이 더러워. 음. 자. 1965년. 10월. 저녁 무렵에. 16세의 사춘기 소녀. 실비야. 실제 이름이야. 그리고 15세의 여동생. 제니. 그 중에서도 언니였던 실비야는 사망한 채. 부모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를 본 부모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대체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말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실비야의 입술은 절단된 상태였고 몸에는 3도가량의 담배 화상이 100여 곳이 넘게 있었습니다. 또한 온몸은 멍으로 얼룩져서 살색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그 중에 복부에는 불로 지진 듯한 낙인 나는 창녀이며 그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숫자 3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게 사건의 이제 전말인데 주요 인물을 한번 살펴보자고. 일단 사건의 주범이야. 베니체프스키. 이 사람이 이름이야. 이게 엄마 이름이야 엄마 이름. 사건의 주범인 베니체프스키. 그리고 그 베니체프스키 밑에 자녀가 7자녀가 있었어. 첫 번째 장녀 첫째 딸. 폴라 17살이야. 그 다음에 둘째 스테파니 15살. 그 다음에 셋째 남자야야. 존 12살. 그리고 넷째 딸 마리. 요게 주요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둘째 스테파니 있지. 그 남자친구 하버드. 그 다음에 이웃집 소년 리키. 요렇게야. 그 다음에 피해자인 실비아. 그 다음에 여동생 제니. 제니는 영화에서랑 똑같이 실제로도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 실제로도. 그러면 실비아랑 베니체프스키 가문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이웃집 소녀에서는 교통사고로 이제. 그렇죠. 부모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아예 실제로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어? 음. 실비아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축제 도우미였어. 축제 도우미. 그러면은. 유랑생활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서커스 같은 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은 교육상 한 곳에 머물러 오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거야. 베네체프스키란 여자를. 이웃들이 보기에는. 일곱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되게 송실해 보였어. 그래서. 주당. 20달러만 주면은. 내가 애들을 양육해 주겠다. 어차피 나도 우리애를 키우니. 괜찮은 조건인 거야. 주당 20달러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잘 지냈어. 근데. 사건의 시작은 이때부터야. 첫 번째 보내주기로 했던 양육비가 늦게 온 거야. 응. 며칠 살짝 늦게 보냈다고. 베네체프스키. 이 엄마년이. 이런 돼지 같은 년들을 돈도 없이 키우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실비아의 바지를 벗긴 다음에. 막. 엉덩이를 내리쳤어.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학대를 살짝 살짝 봤는데. 부모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 실비아의 부모가. 아 중간에요. 애들을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왔었는데. 네. 별로 없이 잘 지내지. 그럼 실비아가. 이때 일렀어야 되는데.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 걱정할까봐. 그렇겠지. 그래서 베네체프스키가.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말을 못 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왔어. 다. 베네체프스키 가문이랑. 실비아랑 제니랑. 다. 교회 갔다 왔는데. 집에서. 이러는 거야. 그 엄마가. 실비아한테. 야. 너 왜 교회에서 빵을 그렇게 그지처럼 처먹냐고. 우리가 다 창피해가지고. 얼굴 못 들겠다고. 그러면서. 빵에다가. 조미료를 막. 진짜 산더미처럼 싸. 그 다음에 그걸 강제로 막. 먹여. 쉽게 따지면. 식빵에다가 미원. 막. 소금. 미친 듯이 뿌린 거야. 그 강제로 먹으니까. 어떻게 돼. 오바이트 하겠지. 오바이트 꾸액 하니까. 그걸. 다시 또 먹여. 오바이트를. 여기까지 어때. 점점. 슬슬 이제. 비인간적으로 돼가지. 네. 학대 수준이 발전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요 때. 또 부모님이 한번 또 방문을 했었어. 실비아의. 부모님이. 이때 말을 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실비아는. 이때도 말을 못 했어. 왜 말을 못 했을까. 근데 실비아가. 실제로는 되게. 쾌활하고. 되게. 총명했대. 왕따 문제랑은 틀릴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 왕따에. 왜 그렇게 말 못하고 있을까.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협박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보복이라면. 그게. 만약에 엄마한테 이르게 되면은. 너를 찾아가서 뭐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겠지. 범죄 피해자들도 보고 있잖아. 신고를 해도. 어 맞아. 만약에 다시 출소해서 나를. 볼 수도 있고. 아 그래. 쫓아다니는 느낌. 응. 또 다음에. 딴 데서 만나면. 그것도 있을 수가 있구요. 이렇게.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라고 했으면. 조금 어른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부모님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응.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자기가 부모한테 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철이 좀 들어서. 네. 라고 했을 수도 있죠. 생각을. 근데. 진짜 사건의 발단은 이제 이때부터야. 실비아가. 그 예전에 남자친구가. 성기 한번 만져보자고 했을 때. 허락한 적이 있었대. 실비아가. 근데 이 말 한 거를. 우연히. 그 베네체프스키 엄마년이. 들은 거야. 응.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됐어. 그래서 이 아줌마가. 막 분노하면서. 저. 저. 실비아 쟤 완전 매춘부라고. 그. 지 새끼들한테 막 다 일러. 야. 실비아 저 완전. 창녀야. 이걸 학교가서 또 소문내라고. 또까지 했어. 학교가서. 소문을 내라. 그 다음에. 지 자식들한테. 실비아를 폭행해도 좋다. 라는. 권한을 줘. 음. 이때부터 아이들은. 권위자 효과에 물든 거야. 그래서 계단에서 밀고. 막 때리고 막. 학대고 싶어. 애들까지 학대하는 거야. 이 지는. 애들까지 막 학대하다가. 또 한 번은. 실비아가. 껌을 훔쳤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백하라고. 너 훔쳤어 안 훔쳤어 하면서. 손가락 끝부분 있지. 요. 손톱. 사이. 이 부분을 담뱃불로. 계속 지지는 거야. 열 손가락을. 치익. 치익. 지지면서. 무려 이거를. 한 시간 동안. 열 손가락. 끝부분. 여기면 얼마나 아프겠냐. 손톱 사이. 거기 열 시간 동안 지지면서. 그 애들도 담배를 폈거든. 엄마랑 같이 몇 담배 폈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너네 이 집에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끌 때. 실비아의 몸에 비벼서 꺼라. 이 법칙이 생겨. 실비아가 인간 재떨이가 된 거야. 그리고 또 어느 날. 베네체프스키가. 실비아한테. 돈을 줘. 너 가서 음료수 좀 사와라. 콜라 좀 사오라 그랬어. 그래서 콜라 사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돈 어디서 났냐고. 너 이거 몸 팔아서 사온 돈으로. 몸 팔아서 벌은 돈으로 사온 거지.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이러면서. 옷을 벗겨. 실비아 옷을 싹 다 벗겨. 근데 이때 집안 상황은. 지 자식들도 다 있었고. 이웃집 소년들까지 다 와 있는 상태야. 놀러 온 상태. 거기서 실비아 옷을 싸그리 벗기고. 성기에. 콜라병을 이제 막. 삽입해. 그러니까. 이 일로. 실비아가. 요실금이 걸렸어. 요실금이 걸리니까. 그. 평소에도 자꾸 속옷에 이제. 자꾸 소변을 흘리는 거야. 또 그게 구실이 됐겠네. 이게 또 구실이. 명분 삼아 가지고. 야. 실비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빨개 벗기고. 지하에 가둬놔라. 실비아 지하에 가둔 다음에. 장사를 해. 인연이. 이웃집 애단한테 돈을 받고. 실비아를 구경시켜줘. 빨개 벗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벤트도 있어. 돈 더 주면은. 계단에서 밀 수도 있어. 지하씨. 장사할 줄 아는 년이 형이 형. 근데 그 지하에. 화장실이 있겠냐. 있겠죠. 실비아는 거기서 용변을 다 봤어. 근데. 셋째 새끼 있지 존. 12살짜리. 이 새끼가. 야. 니 똥 니가 치워야 될 거 아냐. 이러면서. 그동안 쌓인 배변을. 다 먹게 해. 다 먹게 하면서. 한마디 또 해. 야. 목마르겠다 야. 그러면서 그 소변통은 있었어. 그 소변통에 어마어마하게 쌓인 소변을. 같이 먹게 해. 목마르니까 이것도 먹어. 어쩔 때는 그 소변으로. 샤워도 시켰대. 하아. 이를 본. 베네체프스키. 엄마가. 셋째 아들 보면서. 모렌저랑. 하아.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엄지척. 하아. 잘하고 있다고. 하아. 근데 이제 실비아가. 냄새가 나고. 막 들어올 거 아냐. 그렇죠. 씻지도 못하고. 응. 그러면서 또. 목욕도 시켜야겠대. 그러더니. 목욕 그 방법이 어떠냐 하면. 욕조에. 진짜 뜨거운 물 있지. 손도 못될 정도의 뜨거운 물. 그걸 욕조에 다 받아놓고. 그 목봉체도. 그 군인들 목봉체조 하듯이. 실비아를 그 여러 명이서. 머리 위로 들어. 머리 위로 들고. 그 욕조에 던져. 던지고.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 화상. 이제 막 물집 잡혀. 그럴 거 아냐. 거기다가.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또. 그 살갗을. 다 까지겠지. 이 행위를 하루에 몇 번이고 했대.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뭐야. 실비아 여동생. 제니는 뭐하고 있었어. 이때. 베네체프스키가. 제니한테. 너. 입 함부로 놀리면. 니. 언니가 당한대로. 그대로 해 주겠어. 제니는 그 모습 다 보고 있었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리고 내가. 등장인물 중에. 말 못한 사람이 있는데. 실비아와 제니. 에. 큰언니가 한 명 있었어. 큰언니는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야. 힘들게 살고 있었어. 근데 그 큰언니한테. 제니가 몰래 편지를 썼었어. 언니.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 좀 도와줘. 이 편지를 받은 언니는. 아. 요것들이. 나랑 살고 싶어가지고. 거짓말 치네. 나도 살기 힘든데. 그러면서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니가 그럴 얘기가 아닌데.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가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베네체프스키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들어오지 말라고. 안 보이죠. 수상하잖아. 왜 못 보게 내 동생을. 그러면서. 집에 가는 척 하면서. 집 주변에 몰래 숨어 있었어. 한참 숨어 있으니까. 나왔단 말이야. 밖으로. 근데 제니한테 갔어. 너 그거 사실이야? 그때 이때 또 제니가 말을 했었어야 돼. 제니도 겁이 났는지. 언니 나 이거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수상하잖아. 그래서 큰 언니가. 사회복지단체에 신고를 했어. 그래서 사회복지단체에서. 방문했는데. 베네체프스키가. 이 아줌마가 처세술이 좋아. 실비야요? 맨날 매춘만 일삼는 애예요. 며칠 전에 임신해가지고. 가출해서 집 나갔어요. 나도 못 본지 꽤 됐어요. 요래버린거야. 그러니까 복지단체는. 아 그래요. 그럼 더이상 방문할 필요 없겠네요. 이러고 그냥 끝났어. 사회에 무관심이지. 엄마는. 완전 지금 빡쳤지. 요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일렀겠다. 쟤네가 어떻게 알고 왔어. 제니밖에 없는거야. 실비아라. 근데 제니는 이상하게. 학대를 한번도 안했어. 이게 의문이야. 그러게. 아무래도 소아마비를 앓고 있으니까. 어리버리해보여겠죠. 엉성해보여겠죠. 그렇다고. 안그럴까. 이 악마인데 완전.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 그 첫째 딸 있지. 베네체프스키. 첫째 딸. 걔가. 실비아랑. 동갑내기야. 그래서 뭔가 비교가 됐나봐. 지 딸이랑. 그랬을 수도 있고. 원래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대상이. 뭔가. 반항적인게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재미로 괴롭히거나 하잖아요. 그렇지. 이미 너무. 연약한 존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열 받아가지고. 지 자식들이랑. 이웃집 새끼들 다 불러. 그리고. 음악을 틀은 다음에. 스트립쇼를 시켜. 그리고. 또다시 콜라병을 또 삽입을 해. 아. 나는 이런게 너무 싫어. 콜라병 막 이렇게. 그. 성기에 장난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바늘을 불에 달군 다음에. 이웃집 소녀 한 명 있다 그랬잖아. 리키. 리키라는 놈이. 여기다가. 배에다가. 실비아 배에다가. 나는. 매춘부이며. 그것이. 자랑스럽다. 딱. 낙인을 찍어. 그 다음에. 실비아 동생 제니한테도. 가슴에 S라는 이니셜을. 이렇게 쓰라고 시켰어. 근데. 자기 언니한테 어떻게 그래. 못한다고. 그니까. 다섯째. 그 여자였거든. 10살짜리. 요 년이. 지가 새기려고 그랬는데. 좀. 뜰뜰뜰렸나봐. 애가. S를 새게 됐는데. 3이라고 써놓은거야 애가. S를 3. 그 후에 법정에서. 그 물어봐. 이 S의 의미가 뭐냐. 실비아의 S냐. 노예를 뜻하는 그 슬레이브의 S냐. 물었지만. 모른다고 그랬대. 뭔 말인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에 베네체프스키는. 그 낙인을 보면서. 야. 너 이제 남자애들 앞에서 옷도 못 벗고 어쩌니.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대. 그리고. 그 둘째년. 스테판이라고 있잖아. 그년 남자친구가 있어. 하버드. 아까 하버드라고 했다 그랬잖아. 이 새끼가 실비아를. 지하실로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실비아를 상대로 유도 연습을 해. 하. 상상해봐. 연습 상대로 우리는. 천천히 이렇게 넘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옷 입을 다 해서. 업어치기. 매치기. 조르기. 다 한거야. 맨 시멘트 바닥에다. 업어치기 하고. 이 새끼가. 하. 그리고. 베니체프스키가. 강제로 또 편지를 쓰기. 네. 실비아한테. 보내려고. 하. 이 편지를. 자기가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거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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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Hmm. 이틀 뒤에 실비아 다시 목욕시키려고 둘째랑 이웃집 새끼랑 지하실로 갔어 그래서 실비아를 욕조에 그 목욕방법 있지? 소금으로 문지른다 그 목욕시키려고 이렇게 딱 던졌는데 욕조속으로 이렇게 힘없이 슥 들어가는거야 실비아가 힘없이 빨려 들어간거지 죽은거 아니야 이 새끼들도 이제 무서웠나봐 죽은건 또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살아남진 못했지 실비아는 그래서 이 둘째 스테파니 둘째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어요? 응 지가 신고했어 경찰에 왔는데 그 엄마 베니체프스키가 좋네 침착해 눈 하나 깜빡 안하고 그 아까 편지 썼던거 있지? 네 꼭 경찰한테 딱 내밀어 내가 한게 아니라 이 동네 남자애들이 한거 같다 근데 경찰도 좀 속아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니가 경찰에 바지끄랭이를 이렇게 막 당기면서 한마디 했어 나를 밖으로 내보내주면 모든걸 말해줄게요 이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거지 사건이 결국 체포됐어 그 베네체프스키 일가 그 다음에 남친 둘째 남친 하버드 그 다음에 그 이웃집소년 리키 얘를 살인죄로 검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집소년들 4명이 또 있었어 얘네들도 상해죄로 체포하고 그 시신 상태는 내가 위에서 말했지만 3도 화상의 담뱃자국 100군데 이상 온몸의 멍 근육 및 신경파괴 그리고 성기가 염증과 부종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대 그리고 내가 이걸 조사하면서 가슴 아팠던 상처가 바로 입술을 절단됐었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게 가해자들이 낸 상처가 아니라 실비아가 낸 상처야 자기 입술에 입을 안 담으다보니까 너무 가혹한 고문 때문에 인간 이하의 수치심을 참느라 자기 입술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꽉 물었던거야 너무 아파서 재판이 열렸어 근데 베니체프스키는 뭐로 일관해? 실비아는 원래 매춘을 일삼는 애였다 내가 한게 아니다 원래 매춘을 일삼는 애였고 반항적이고 되게 공격적인 애였다 근데 원래 계속 매춘부라고 그랬잖아 근데 실비아 시신에서 확인해 보니까 천엄학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거 매춘부가 아닌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덜미 잡혔지 그러던 계속 재판이 왔다갔다 하다가 넷째 아이가 맞아요 엄마 말이 모두 맞는 말이에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오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러는거야 그러더니 지금껏 엄마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며 이러이러한 고문 등을 했으며 결국엔 엄마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라고 넷째가 자백을 해 갑자기? 갑자기? 응 갑자기 하느님이 도와주세요 막 이러더니 꼼아이가 그리고 베니체프스키는 감빵에 갔지 근데 여기서 모범수 코스프레 했나봐 18년 살다가 나왔어 모범수로 이에 주민 4,500명이 가석방 반대시위를 했지만 18년밖에 안 살았어요? 응 모범적이었다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 미국이에요? 응 인디에나죠 와... 미국인데도 18년밖에 안 살았다고요? 응 여기서 데모로 불렸대 베니체프스키가 감빵에서 막 상담도 해주고 막 모범수였대 그러다가 1990년도에 폐암으로 사망했어 별로 안됐지 1990년도면 그 다음에 첫째 폴라 스테파니 애는 3년 살다가 나왔어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고 와... 둘째 스테파니 애는 웃긴게 뭔지 알아? 얘도 악랄한 애였잖아 네 교사가 돼있어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어 와... 결혼해서 애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기고 있어 그때 당시 내 남자친구 하버드랑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지금도 이렇게 웃기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새끼 존 똥묘같은 새끼 있잖아 응 그 새끼는 소년원에서 8개월 살다가 또 모범수로 나왔어 이 이후에 이혼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예로 들면서 막 강의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2005년에 당뇨병으로 사망 그 다음에 여섯번째 아이 이 여섯번째 아이가 아직도 이 새끼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그 영화 있잖아 이웃집 소녀 아메리칸 크라임 이 영화를 보고 모든 것이 거짓이다 실비아는 엄마를 화나게 해서 죽은 거다 라고 아직도 그러고 떠돌고 다니고 있대 그리고 일곱째 일곱째는 그 당시 완전 아기였어 18개월 모르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고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악마 같은 나의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하버드 그 새끼 있지 유도하던 새끼 이 새끼는 8개월 살다 낳았어 이 새끼도 근데 얘는 계속 범죄자로 살면서 몇 번 구속되고 그랬는데 결국 결혼하고 5명의 자녀 그리고 17명의 손주 그리고 1명의 증손자까지 보고 가 2007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나쁜 놈들이 더 왜 잘 살아 그 다음에 그 이웃집 리키 이 새끼가 거의 주도자 중에 한 새끼거든 이웃집 넘치고 이 새끼는 되게 빨리 죽어 22살에 폐양으로 죽었어 여기서 보면은 리키 있잖아 얘가 원래 처음에는 되게 그 동네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애였대 근데 베니체프스키한테 조종이 됐던 거야 자기도 모르는 속에 악마를 꺼내준 거지 베니체프스키가 그래서 리키는 22살에 폐양으로 죽었고 방관자들이 그러면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야 씨 동네인데 그 학대하는 거 몰랐을까 그러니까 한참 학대를 일삼는 도중에 베니체프스키가 한참 학대할 때 근데 중년부부가 이사를 왔어 옆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베니체프스키가 애들을 되게 잘 다루는 거 보고 되게 마음씨 착한 이웃이구나 라고 생각해 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열어 베니체프스키 다 초대해 가지고 실비아도 초대해 가지고 다 초대했어 근데 실비아가 얼굴에 피멍도 있고 음식을 잘 못 먹고 주위만 서성거리는 거 알까 딱 보이잖아 그러면은 친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도 봤고 실비아한테 그 처치에 폴라니언이 있지 얘가 뜨거운 물 끼얹고 장난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봤단 말이야 이 중년부부가 친구를 안 했구나 근데 그때도 애들 장난이 나 싶어 가지고 몇 달 있다가 베니체프스키 집에 도구를 빌리러 갔는데 실비아가 얼굴에 멍 눈도 뜨지 못한 거 하도 맞아 가지고 붓기 때문에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멍하니 떠돌고 돌아다니고 있더래 이때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알고도 그리고 어떤 소년이 여기에 관계된 애는 아니고 동네 애가 실비아 학대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 베니체프스키 그 아줌마 집에서 실비아를 막 졸라 패고 막 집 밟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엄마가 맞은 말해서 맞은 거지 넌 네 할 일이나 해 라면서 방관했고 이 사건이 그 무서운 게 뭘까 다 무서워 나는 그거 어때 이웃의 무관심 무관심 갈쑥 심해지죠 우리나라도 많잖아 아이들이라고 처벌을 적게 받은 거 맞아 그리고 애들이 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속으로 합리화 시키는 거지 이게 맞는 행동이다 엄마가 그러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는 행 옳은 행동이다라고 응 그런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과 수명을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라는 거 너무 그게 난 제일 싫어 네 최고 싫어 근데 멘탈이 강하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라도 멀쩡한 거야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쁜 놈이 천수를 누리고 떠나잖아 그게 너무 증손자까지 봤던 게 그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그렇게 따주고 보면 진짜 하느님이라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신 네 신 없어 없나? 없어 그래서 이런 사건이었어 베리체프스키 인디애나주 사건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근데 이거는 내가 막 학대받은 내용들 있잖아 그 고문의 방법이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야 밝혀진 것만도 이건데 응 그렇겠죠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한번 찾아봐봐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하 집도 좀 좋아 보여 뭐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그 지하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 외국은 원래 집이 다 좋잖아 응 우리 영화에서는 그래도 한 명 착한 애가 있잖아 네 여기는 없었어 실제로는 그리고 그 엄마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베리체프스키? 응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런데 그거 있잖아 네가 왜 혼나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고 협박과 회유와 그게 무슨 미국에서 근데 18년밖에 형을 안 살았다고요? 원래 막 500 몇 년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무기 징역 그거 받았었는데 형이 줄은 거야 자꾸 항소해가지고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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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가 모범수로 표현한 거야 모범수로 표현한 거야 와 그 감옥에서 그거를 했었대 수선능력이 좀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인생상담해주고 그러면서 모범수로 센 거야 하하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아줌마도 원래는 되게 착한 아줌마였대 근데 왜 일단 환경이 결혼해서 좀 이혼하고 남편한테 맞고 자식은 엄청 많고 응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아기를 보아 봐준다고 하지 말던가 아니지 봐준다고 할 시점에는 이미 정신이 나가있은 거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런 게 정말 싫어 그 성기에 장난치는 거 있잖아 일종의 정신병인 거 같아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나봐 그런 사람들이 성적 확대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걸 보고 아니면 나보다 약자가 있어서 좀 우월감을 느끼나?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가 필요한 거야 하 그거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울증 그런 것도 좀 한몫했던 거 같아 우울증? 하긴 감정기복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 그 당시 1960년대 때 때가 우울증이라는 그런 게 있었을까? 이게 전문 용어로 의학계에서 아 글쎄요 근데 요새는 분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도 일반인도 어느 정도 이게 병리적이냐 아니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냐 할 수 있냐 이런 걸로 나뉘잖아 그렇긴 한데 그거 외에는 또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니까 실비한테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요 이게 양면이 너무 뚜렷해 보이니까 제니한테는 안 하고 네 특정인한테만 진짜 인간 이하인 행동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또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둘째 있잖아 교사됐다면요 네 애들한테 지가 뭘 가르치겠어 그냥 아 물론 뭘 가르치진 않고 지식만 가르치지 표준형인 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쟤를 지는 사랑을 주진 않겠지만 애들한테 사람이 평생 뭐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서 뭐 싱구창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사는 거랑 절대 아니다 그게 또 영화 밀양보험 나오잖아 전도현이 구치소 가가지고 구치소에 뭐야 교도소 가가지고 원망해야 되는데 이 죄인이 그러잖아 자기는 회계받았다고 목사가 돼갖고 거기서 미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회계하고 용서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또 사람도 그거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거 왜 진짜 열받는다 그치 음 이런 심각한 아동학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가 좀 넓어요 범주가 어떤 면에서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니라 뭐 방치도 학대에 포함이 돼요 아 그럼 그래서 보니까 조금 학술적인 정보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서 아동이라는 지칭하는 대상이 6세부터 13세 그리고 아동복지법, 민법, 소년법에 의하면 20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음 음 그렇고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거를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군가 성인이 아동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학대가 41% 그리고 방치가 33%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게 13% 친절적으로 학대 당하는 게 6% 성적학대가 4%로 나타나는데 아 성적학대도 4% 네 이게 조금 된 통계예요 이게 2011년도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나온 프로티지입니다 네 그래서 복합적인 게 제일 많다고 보여지네요 여러 유형인데 일단은 제일 연상하기 쉬운 게 때리는 거 처벌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난 많이 맞았는데 근데 이거는 경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경계가 모호하죠 넌 좀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전신이 피멍이 들게 때리지는 않겠지 아니 그건 아니지 종아리를 맞든지 종아리를 맞든지 허벅지를 맞든지 그 정도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인지 또 우리나라 처벌 기준이 또 우리나라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 가면 학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되게 많지 그래서 이민자들이 되게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처벌 구타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는 곳에 두는 것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두는 것까지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이 돼요 강대리 네 나라에서는 강대리 네 나라에서는 저희 나라에서요 저희 나라 여기 나라인데 아 그래? 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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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아 씨 당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대가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활동을 강요하는 것 시키는 것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매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킨다 뭐 하고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다 그리고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서 아동을 이용하는 일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여자 후배 있잖아 그가 얘기해 줬는데 자기 아는 동생 여자애 한창 어린 동생이지 중학교 1학년인가 걔가 아빠한테 친아빠한테 그렇게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대 성폭행 당하면서 걔 어렸을 때 그러면 자기가 그게 잘못된지 몰라 어 그게 잘못된지 자기는 남들 가정도 다 그렇게 사는지 알았대 무섭지 무섭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참 그러다가 친구한테 어떻게 말했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어 부모한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리적 학대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무섭지만 정신을 죽여놓으면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요런 거는 꽤 많죠 부모님이 뭐 인생 인생 한탄 한다던가 우리 집은 왜 이래 뭐 이런 거 하면 아동한테 은연중에 그게 심어지게 되죠 맞아 맞아 그것도 아동학대라더라 너 누군 닮아서 그러니 이 말 자체도 학대래 번호적 학대 경계가 모호하다 그치 넌 진짜 너 누구 닮아서 이래 네 아빠 닮아서 이래 그러면 이제 다 아빠는 엄마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처 난 누구인가 정말 다리 밑에서 좋아한가 그래서 다리 밑에서 좋아했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들 하면 좀 서운해한 거 생각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넌 누구 닮아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아니 아니 그냥 어떤 단어가 그 상황이랑 맞물려서 콕 박힐 때 있잖아 많지 어 그럴 때 그런 것도 생각하면 옛날에 생각나지 부모님이 사랑하느냐 안하느냐가 좀 관건이긴 하다 그치? 그 진심이라는 건 통하 잖아요 내가 맞을 때 이게 내가 진짜 잘못해서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게 내가 맞은 맞아도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게 부모님이 나를 진짜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구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뭐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반응이 잘 안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반항심이 생기죠 왜 내가 맞아야 되지? 근데 그게 또 친구들도 보면 한 대도 안 맞고 컸다 한 대도 안 맞고 크면 안 돼 근데 근데 인성이나 이런 건 괜찮거든요? 아 그러면은 쟤처럼 돼 메르미처럼 너무 애가 뭐? 칭찬이죠? 다 왜 웃냐? 그래서 뭐 부모님이 성향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말이긴 또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왜 피는 못 속인다고 근데 제 친구들도 슬슬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자애는 좀 수월한데 남자애들은 이제 네 살에서 일곱 살까지 그냥 폭주 기간 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슬리퍼를 들고 있대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제약은 되는 거지 이해를 멈출 수 있는 말로는 하면 안 되고 근데 너희가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은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울 수 있을 거 같아? 저는 못 할 거 같아요 그치?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 이게 훈련의 과정이잖아 학습의 사회화의 과정인데 사람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내가 완벽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자로서 뭐 여자로서 엄마로서 완벽한 상태에서 출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한 사람만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것도 없거든 너네 부모님한테 한 대라도 맞아 봤잖아 맞았을 때 연기해 본 적 있지 않냐? 어떻게? 별로 안 아픈데 딱 맞고 엄마가 나 잘못 때린 거야 나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사이코패스다 완전 그게 어떨 때냐면 엄마가 잘못했는데 내 뼈를 때릴 때가 있어 뻑 소리 난단 말이야 엄마도 알지 그때 이제 미친듯이 죽는 척 연기하잖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울다 지쳐서 잠든 척 아 한국 손님을 키우는 그 심정을 어땠을까? 나라도 왜 들었을까? 아니 근데 연기해 본 적 있지 너도 아니 전 없어요 어 그래? 너도 없어? 저는 안 아픈 척은 한 적 있다 안 질라고 안 질라고 안 질라고 버팅 다터마 저거 진짜 접히듯이 맞았어 좀 어렸을 때 많이 만나서 건방진 눈빛 보라고 쫓겨나기도 쫓겨나고 빨개 벗겨져서? 네 저도 아 빨개 벗겨져서? 난 그런 적은 없는데 팬티만 입고 그거는 학대 아니냐? 근데 지금 이거 미국에서는 학대야 학대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애 바깥에 내버려놨다고 아파트 쓰레기장 옆에서 쪼그려 앉아있었어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나는 버려진 적은 있었거든 버려진 적은 저희 지금 상담 치유하나요? 근데 진짜 큰형이 나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가 제가 갖다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차 태우고 가더니 어디다 버리더라고 아 근데 내가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지 다 다 지켜보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버려진 대로 가만히 있었어 계속 속 터진다? 어 다시 와 저도 이제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지나가던 할머니가 몇 살 때 저를 발견하고 그때 초등학교 1,2학년인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치다 걸려가지고 남의 집 물건? 짐은 아니구요 그 슈퍼였죠 슈퍼 슈퍼 슈퍼에서 뭐 한 번씩은 다 훔쳐보지 않았나 알았을때 과자를 훔치다 걸려가지고 음 그 이후로 제가 남의 물건을 절대 소문한다 맞아 근데 그런건 확실히 기억돼 맞아 왜냐면 너 뭐 훔쳐봤다 그랬지? 아니 슈퍼에서 안 훔쳐본 사람은 있어 나는 서점에서 막 책도 훔쳐보고 그랬는데 서점이요? 서점에서 책 훔쳤는데 책을 훔쳤다구요? 어 책 훔쳤는데 서점이 잡지가 아니구요? 우리 친척집이야 친척집 아 우리 둘이 가서 친구랑 친구도 훔치고 나도 훔쳤는데 그 친척이라서 나는 가만히 됐더고 걔만 벌하더라구 저는 다 컸을때 알바하다가 그때 팬시점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사장이 너무 얇은거에요 어 그리고 막 그런 여자애들한테 그런 농담을 좀 했어요 아 성적이요? 네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애매한 수준 있잖아요 뭐라고 하기도 뭐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어린 나이니까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거 아닌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물건 막 빼돌리는거죠 화장품 목도리 노트 볼펜 손에 잡힐 대로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허yor 근데 근데 까서는 거의 맞아본적 없는데 그때 내 친구가 책 훔쳤다고 그랬잖아 나도 훔쳤지만 근데 친구가 훔친 책 이 제목이 뭔지 알아? 맞네요 NBA 농구기술을 훔쳐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이의 위생상태가 안 좋다, 영양상태가 안 좋다,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너무 추울 때 여름 옷을 입고 있다던가. 근데 이거랑 이거 같은 영화 하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 아세요? 어? 들어봤는데? 일본 영화인데 엄마가 애들을 버리고 갔어. 그래서 애들이 그냥 애들끼리 살아요. 정말 방치지. 실제로 저희 와이프가 관련된 일을 했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애들이 확실히 티가 나요. 어린이집을 와도 어제 입힌 옷을 입고 온 애들도 있고, 매일 새 옷을 입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 어제 입힌 옷 입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건 한두 번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매번 그래? 근데 거의 매번 그렇거나, 아니면 가방을 들고 와도 뺏국물이 줄줄한 가방을 들고 오는 애들이 있고, 매주 빻니까 깨끗한 가방을 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코 찔찔하고 어제 먹었던 점심이 묻어있는. 그 애가 선생님 하면서 다가오는 거랑,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애가 선생님하고 다가오는 거랑, 차이가 단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부모가 아무리 본인이 힘들고 바쁘더라도, 애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혼자 키우는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혼자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혼자 키우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남한테 그 뭐라고 하죠? 더 남들보다 더 잘. 그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하지, 오히려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 아침에.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 약간 그런 게 있어. 나 지금 알았어요. 만약에 그럴 거면.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산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가정, 애는 그렇게 갑자기 생기니까.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생기면. 엄마의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출산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돈을 엔간지 벌고 여유 시간이 있는 사람이 혼자 키울 수 있어. 그리고 뭐 대충,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월급이 매우 적고 시간제 일하는 사람이고. 근데 어쩌다 아이가 생겼고. 무지해서 또 어떻게 지울 수 없어서. 무지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선택을 못 한 거지. 없어서 애를 출산을 했다. 근데 주변에서 그거를 도와줄 손길조차 어렵다. 그러니까 페이를 쓰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자기가 경제 수준이 안 되잖아. 그럼 그 상태로 애가 길러진다니까.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로.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옷이 매번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치. 이게 뭔지. 네 말은 아는 거지. 근데 그. 아무리 부모가. 어. 그러한 생활 수준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내. 내 얘기잖아요. 본인은 진정 더러울지 감정. 근데 근데 부모도 약간. 맞아. 부모가 또 좀 지저분한 스타일이면은. 또 그렇게 됐나. 근데 본인은 그게. 자기는.